오늘 간식도가 우리 팀장님의 춤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? 안녕, 콘마님? 야, 근데 왜 오늘 국민대야? 국민대 처음 아니야? 오늘 직업은 어떤 거야? 오늘 직업은 재능 봉사 활동이에요. 이게 뭐 하는 거야? 1일 선생님이야, 이거? 5일 동안 멘토가 되어서 멘토 친구들에게 야채룡 및 문화활동을 알려주는 재능 봉사 활동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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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